중국 베이징과 선양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서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은 베이징 등 중국 도시의 1, 2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% 증가했고,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이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뒤 12에서 30시간 후 서울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. 특히 지난달 19일 중국 음력 대보름인 원소절대는 폭죽놀이 20시간 후인 서울에서 스트론튬과 마그네슘 같은 연소산화물이 최대 11배까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